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한다는 건 미련한 걸까, 용감한 걸까 정말 도전하시겠습니까?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볼래 이거 잡았던 거 아니야? 어디 보자 치명률 스캔을 발동합니다 치료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벌써 몇 번째야? 이번엔 왠지 성공각이야 백신 개발을 도전하시겠습니까? 제발, 제발 되라 어? 됐다 전 세계 아이들의 소아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지? 잠깐 질병 발견 뭐야 또? 질병 발견 야, 이걸 다 어떻게 해 치료제가 부족합니다 하나씩, 하나씩 해보자 도전하시겠습니까? 치료 물질 개발 단계에 실패시 더 많은 체력이 소모됩니다 성공 확률은 7.9%입니다 이게 맞아? 도전하시겠습니까? 다 됐어 안 될 것 같아 도전하시겠습니까? 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적이 당신을 돌아봅니다 이걸 어떻게 다모가 불가능해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 우리 잘해왔는데 지금처럼 조금만 더 자신이 없어 미안하다 야야, 진짜 간 거야? 야!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? 아, 제발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? 아, 다시 미련한 걸까? 아님 용감한 걸까? 나는 이 세계의 불치병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도전하시겠습니까? 끝까지 가볼래 LG화학바이온님이 불구레 도전자 치커를 획득했습니다 경북의 마이킹 도전자 치커를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